노몽이 맛있게 야채를 먹어요 그리고 돈을 아껴서 햄버거를 사왔네요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어요 아이 좋아라 감자칩 한입 냠냠냠냠 햄버거 한입 냠냠냠냠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이때에 갑자기 어? 누가 찾아왔을까요? 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다니 가봐야겠다 어? 그런데 그때 담백질이 찾아왔어요 햄버거 보고 한눈래 뿅 퐁퐁 가네요 맛있는 콜라 툭툭툭툭 간접칩을 하나를 입에 넣고 어그적 어그적 맛있게 잘 도먹어요 햄버거를 다 먹을듯이에요 어 이거는 놀먼꺼에요 어 결국에 햄버거를 다 먹어가네요 어떻게 해 목마른지 콜라도 한 번 더 꿇고 퐁퐁퐁퐁 어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